lk와 энерг니당 새우 국물은 Next free mother janitor 다른 문제를imos 밥을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친구 만났어요 친구 밥 먹는데 따라가서 수다 조금 떨다가 저는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올라고요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없어 너무 더워 하하하 바이 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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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에잇! 그 때 기억나요? 네, 우리 호스텔에 있는 호스텔 그럼 너, 내가, 옥상 오 마이갓, 우리 너무 많이 마시네 우리 마이갓 마시네 나는 마이갓 마시네, 그리고 너 잘 호스텔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 호스텔에다가 토하는 거를 볼 수가 없어서 제가 토할 것 같아요 오늘 칼들 이렇게 받아줬어 여러분, 저의 최애 쌀국수집에 왔어요 여기 오면, 뭐 시켜야 되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1번, 카우쏘이 까이 2번, 토이띠앙우 그리고 여기 차이안이라고, 탱고밀크티를 이 집이 유독 잘하거든요 그래서 꼭 드셔야 돼요 그리고 카우쏘이 까이 시킬 때는, 팍치를 꼭 아, I already give her 아, I'm gonna give her I'm gonna give her 하이카 여기는 물을 돈을 내야 됩니다 이거 까는 순간, 물을 돈을 내야 돼요 하이카 아, 재밌겠다, 우리 전에 친구 만나서 술 먹기로 했어요 예스 편집할 게 산더미인데, 친구 만나서 술 먹는 건 일단 오케이를 해야 돼요 편집은 어떻게 편집? 지금 왔다 갔다 버리는 저 종업원 있잖아요 저 친구 저랑 동갑이던데 중학생 때부터, 앞면을 트고 지냈는데 제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못 알아보나봐요 저 거의 너무 많이 슬퍼요, 여러분 이거 봐요, 못 알아봐요, 저 친구 아, 엄청 더운데, 엄청 기분 좋은 더움이다 이렇게 이 공기가 전 너무 좋아요 했을 때, 이 후덥지근하지만 짜증나지 않는 느낌 온다 온다 와, 나왔어요 이 그릇 감성 뭔지 아시죠? 이 태국 쌀국수 그릇감 이건 카우구이 까일 이게 신김치가 묵은지 같은 건데 이렇게, 이거를 스윽 묵니다 이렇게 땅콩게로 다 부어요 빨리 이거 먹어봐 수프영아, 이거 먹어봐 뭐지? 맛있지? 진짜 맛있지? 음 음 이 신김치랑 같이 먹을까? 맛있다, 맛있다 오, 색깔 음 소금만 끓여서 마이코기 가다가 갑자기 치앙마이 뷰티니샵은 처음 오는 것 같아요 치앙마이 빈티니샵은 진짜 자기가 버리는 옷만 모아다 놓은 것 같아서 잘 안 갔거든요 나 이런 하와이안 셔츠 너무 좋아 귀엽다 이런 거 하와이안 이 힙팩 그 힙팩은 되는 거 맞아? 햇빛 차도는 안 될 것 같아 오 귀엽다 오 야 귀엽다 패딩 가방이네 치앙마이에서 패딩 가방이라니 난 좀 빈티 안 나는 셔츠를 입고 싶은데 돌고래 이거 뭐냐고 이거 돌고래 이거 뭐 토끼 이거 뭐냐고 태국이라서 너무 더워서 못 사겠다 여러분 이 라인 다 버려진 카고 바지를 이용해서 여기서 리폼한 건가봐요 스커트거든요 근데 버려진 카고 바지 디자인에 아이디어 너무 좋다 리폼을 너무 예쁘게 해갖고 이런 거 어 너무 예쁘다 뒤에 허리 사이즈가 이것도 되게 예쁘다 엄청 예뻐요 어때? 오 귀여운데? 귀여운데? 귀여운데 귀여운데? 그치? 그리고 완전 야 너무 예쁘다 이거 응 되게 귀엽다 이게 카고 바지 리폼한 거라서 밑에서 주머니가 끓여있어 아 우와 이거 가방도 너무 예쁜걸? 니트로 되어있는 백팩인데 가격도 괜찮아요 야시장보다 훨씬 바가지도 않아요 이거 카고 바지 리폼에서 만든 스커트 이거 하나 사려고요 300밥이에요 300밥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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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망고 앙퐁스 아이고 미안해요 너무 놀리는 것 같죠?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냐고요? 왜냐하면 과정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놀러 나가야 돼요 굉장히 빡세게 놀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치앙마이 온 이유! Because we are going to somewhere very very special 정말 이날만을 기다렸다 이렇게 놀 날만 기다렸다 저 한국에서 진짜 술도 잘 안 먹고 클럽은 안 간지 진짜 몇 년이 됐고 노래방도 사실 잘 안 가고 그냥 한국에서 뭐 하냐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놀자고 연락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저 왜냐하면 놀자고 연락했을 때 맨날 내가 편집해야 된다고 바쁘다고 튕겼기 때문에 안 그래도 친구들이 없는데 있는 친구들마저 저 튕긴다고 재수없어요 하지만 튕긴 게 아니고 정말 편집을 해야 됐던 걸 자 술도 마시고 클럽도 갈 거예요 정말 어떻게 놀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말 나 진짜 무섭게 놀 거야 여러분 이거 더샘 쿠션이거든요 말모말모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더샘이 컨실러로 진짜 유명하잖아요 이게 컨실러 쿠션이에요 내가 볼 때 이거 유지력 한 10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중간에 수정 안 해도 돼 안 무너져 안 들떠 착 밀착돼 다 커거든요 펄 파티에는 3C인 컬러 팔레트가 빠질 수가 없겠죠 이거는 오버테이크라는 팔레트인데 놀러 나갈 때 굉장히 유명한 팔레트예요 이 세상에 펄을 이 안에 지금 다 담았어요 이게 다 거의 다 펄이야 그냥 막 미친 듯이 막 그냥 춤을 밟고 하는 게 불이 날 때까지 막 춤을 잘 못 추는데 몸을 흔드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음악 빡빡 이렇게 나오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아요 클럽에 사람이 없어? 오히려 좋아 음악 힙합이하는 사람을 다 끝내고 음악 색을 볼까? 음악 연습하러 왔어요 음악 연습을 한 후 아, 배경하면 바꿔야되는데 아, 배경하면 바꿔야되는데 미친 배경하면 바꿔야되는데 지금 시각은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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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